2021년 1년 11월 16일 여행 육탄 스타트 고우 공포방송 넘버원 지금은 또마시대 가자 신속히 이동하라 파로파로미 파로파로미 계십니까? 파로파로미 뭐야..? 방이 몇개야..? 파로파로미 계십니까? 뭐야..? 누구 있어요? 할아버지..? 다 그대로 있어 다 그대로야 진짜 사람이 살아도 전혀 어색하지가 않아 전혀 어색하지가 않아 전혀 어색하지가 전혀 어색하지가 뭐야 이게..? 누구세요..? 잠깐만요 하지마세요 하지마시라고.. 하지마시라고 했습니다 잠깐만 뭐야...? 잠시만요 잠깐만요 여러분들 뭐야..? 뭐야..? 사람아닌..? 이상하다.. 자, 누구세요? 어..뭐야? 여러분들도 어서오십시오 반갑습니다 오늘 좀 금방 할게요 여러분들 2차 21년 11월 17일 스타트! 고! 공고방송 넘버원 지금은 또마시대 가자! 간만에 뭘 하고 있었는데 카메라 나왔어요 옛날 생각하면서 한 번 하게 어떤 거? 신속히 이동하라! 바로바로 미! 형이 일어나서 이거 좀 하게 해 300개? 감사합니다 마이골루! 우리는 까무사이 넘나 좋당 진짜 좀 하지 마 전략 부담되니까 또 300개 터졌어 우리는 까무사이 넘무 저우디 또 100개! 또 100개! 진짜 터졌다고! 또 100개 터졌다고 고마워요 식사하신 분들 야식 먹고 계신 분들 죄송합니다 또치가 저도 많이 역겨웠어요 저는 쌩 라이브로 바로 앞에서 봤던 장본인입니다 너무 저우디! 여기는 혹시 유튜브에 유튜브에 여기 제목을 혹시 아신분들은 올려주시면 좋아요 여기에 대한 사연도 있고 그런 곳입니다 할아버지 이콜아 괜찮은게 들어와 쫄지 말고 할아버지 죄송합니다 할아버지 죄송합니다 정말 죄송했습니다 할아버지 죄송합니다 정말 죄송했습니다 할아버지 이콜이는 벌써 겨울이야 아 춥다 추워 누가 있는데..? 사고 누구일까? 요리요리 숲네 뭐.. 쇠소리가.. 뭐 움직이고 그런 것은 없는데.. 쇠소리가.. 응.. 띵 소리.. 그래그래그래 아.. 이 소리 아니야 깜짝이야.. 왜 자꾸 멀리 떨어져 있는거야? 지금 무섭습니다.. 이상합니다.. 하늘 깨지니.. 난 니가 더 무서워 언제 내 뒤에서 니가 핥다 깔고 내 매가지 집합일지 몰라서 기진보다 더 무서우네 여자가 희한하게 자랑 같이 와보면 꼭 이상한 일도 생기고 왜? 방금.. 쇠소리 안 들렸습니까? 너 지금 한 5분 전에 있냐? 현실로 돌아와 현실로 돌아와 현실로 돌아와 돌아왔습니다 응 알았어 네 조용히 해봐 조용히 해봐 네 소리들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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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뭔 소리지? 사람입니까? 살짝 씻고 방금 전에도 들려왔어 방금 들린 사람 여자.. 비웃는 소리 들렸었는데 아닌데.. 택배로 보냈어요 아니.. 너 걸어나갈 때 그 여자가 뭐.. 비웃는 소리가.. 뭔 소리지? 사람이 꺼 살짝씩 방금 전에서 들렸어 방금 들린 사람 여자 피우는 소리 들렸었는데 니 방금 소리 못 들었어? 못 들었습니다 방금 체대장에서 약 그랬대 약 잘 숨겨둬것이 엄청 늘었네요 누구야? 뭐야? 어디에 누구야? 깜짝이야 약이 수만 있어..근데 기경 자체가 엄청 약한데? 나도 몰랐는데 이거? 깜짝이야 뭐야? 누구야? 잠깐.. 절대 도망가지마 깜짝이야 누구야? 뭐야? 잠깐..돼야 안될까? 누구야? 누구가 봐라? 뭐야? 어째다..어째다..저기 목이 열리.. 잠깐만 뒤에.. 아..이..깜짝이야.. 깜짝이야.. 어? 소리도 진짜.. 잠깐만.. 나 들어갈게 가지마 도망가지마.. 아니 안경이 안 도망가가겠습니다 안 도망가가겠습니다 자, 넘어가겠습니다 요거 봐라? 깜짝이야 지금 많은 시청자분들이 보고 계신 분들은 이런 얘기를 할거에요 유튜브 역시도.. 이 꼴이 주작이고 시원해 인간적으로 말해가지고 저도 가끔 이 꼴이 꼴을 보면은.. 저거 뭐야? 주작인가? 팀길이 아니라 그런 생각을 한 적이 솔직히 말해서 있어요 근데 희한하게 이 꼴이 아랑 와보면 이상하게 그런 일이 좀 자주 생겨 무슨 소리야..? 소리.. 소리.. 아무 소리 안들렸어? 맞춰줌께는.. 혼자.. 연기하나?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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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잖아 어디? 들어.. 틀리긴 했어요.. 틀리긴 해서.. 불러보더라구.. 함께.. 너무 심하니까.. 지금 내가 불러보고자 한.. 그 의심 말고도 다른 의심이 올 수가 있어 지금 그래서 잠깐만 한번 불러보게 불러볼게요 불러볼게요 나라가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제가 이 꼴이 귀에다 했던 이유 중의 하나가 나도 모르게 이 꼴이한테 혹시나 들어갈 수 있어 가지고 이 꼴이 저기 한번 해 봤거든요 혹시 이 꼴이가 여기에서 했던 거랑 이 꼴이 바로 앞에서 했던 거랑 반응이 틀렸어 바로 나오거든 근데 아무 무반응이야 무반응 이게 안붙었단 소리지? 뭐라도 한번 해 보자 광카로 해가지고 최근에 레전드 영상을 두 개를 뺀 게 있어요 생방이다 보니까 너무 오래 있으면 사람들이 지루해 할 수 있으니까 한 3,4분? 저는 짧게 오케이?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네 왔어요 이 꼴이는 지금 계단 쪽이 아직 있거든 이 꼴아 500원? 네 두더지 게임? 네 안 가? 네 있나? 네 안 가? 안 가 미친놈 거실에 있던 TV? 어제 TV 있었어? 없었어요 집에 없었는데요? 물소리 물소리 여기 속닥속닥 잠깐만요 지금 이게 자꾸 보이지도 않고 불러도 오지도 않고 조금만 할아버지가 왜.. 희한하네 여러분들 나가보도록 할게요 이거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